안녕하세요. 인천미디어 크레이터입니다. 인천시 북편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평공원에 방문했습니다. 부평공원은 1993년 1월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말까지 군부대가 주둔하였던 터에 조성된 공원입니다. 부평공원은 주차가 가능하며 애완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. 산책로, 족구장, 농구장, 게이트볼장, 중앙광장, 어린이 놀이터, 화장실과 다양한 조형물이 갖추어져 있는 모습입니다. 넓은 잔디광장과 수목이 어우러진 부평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입니다. 제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건과 놀이기구의 모습을 보니 반가웠습니다. 귀여운 강아지도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. 시원한 물질기가 가득한 호수도 볼 수 있었습니다. 평화로운 하루 인천부평공원에서 산책 어떨까요? 시원한 물질기구의 분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. 시원한 물질기구의 분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. 시원한 물질기구의 분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